퓨론 v7 7번째 버전이고 프로 모델의 AGE 제품입니다. 하이퍼니트라고 부르나요? 이 제품이 퓨론 이전 모델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르게 어퍼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탄력이 써지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이고 원래는 퓨론 v7의 까만색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 hg 제품을 일본에 주문을 하려고 했다가 hg가 스터드가 길이가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그 fg 갖고 있는 걸로 비교해 봤더니 13mm 정도 가까이 되는 높여서 그걸로는 뭐 실착 이런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 제품을 그 덴마크에 있는 유니스포츠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게 됐어요 보여드리게